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슬통이, 이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인 MDI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청의 통계 지표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MDIS 홈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구글 창을 켜신 다음에, https.mdis.costat.go.kr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MDIS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MDIS에서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은 오른쪽 위에 보시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원 아이디로 로그인하기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원 아이디 통합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원 아이디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다운받으러 가봐야겠죠? 위쪽에 보이는 메뉴 중에 자료 이용 아래에 보이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용 데이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교육 훈련 문화 여가 섹션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보시면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연간 자료 C형을 선택한 후에 2021년, 2020년을 클릭하고 항목 조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 조회를 누르게 되면 지금 선택한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인지 설계서와 코드집을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된 설문지까지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스크롤을 좀 내려서 어떠한 항목을 다운받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구분 코드를 선택하고 두 번째 행정구역 시도 코드, 학교급 구분 코드, 학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10번 사교육비 총 비용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선택해야 될 항목이 26번 가중값 항목입니다. 이것을 체크를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를 어떠한 이유에서 다운로드를 받는지 이용 목적을 채워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알맞게 내용을 채운 다음에 데이터 형태의 섹션에서 CSV를 항목명 포함으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과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선택한 데이터 항목만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이 끝난 데이터는 마이페이지에 가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용 시 준수 사항을 읽어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다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zip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졌는데요.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Extract All을 눌러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두 개의 파일이 나오네요. 파일 이름 중에 숫자 부분을 지워주고 이름을 정리해 줬습니다. 폴더 이름도 숫자를 지워줘서 정리를 해주고 연간 자료 C형 폴더 아래 두 개의 CSV 파일이 들어 있는 상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R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는 연간 자료 언더바 C형 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2020년, 2021년 자료가 들어있는 상태죠. 제일 먼저 타이 디버스 패키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read 언더바 C형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가 렉쳐 노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디렉토리 밑에 example-data 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연간 자료 언더바 C형 이라고 하는 폴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2020년 자료 CSV 파일 이름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read CSV를 사용해서 얻은 정보를 데이터 언더바 C 언더바 2020 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집어넣어라 하는 뜻이 되겠죠? 한번 돌려보면 컨솔 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나는 확인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invalid multivite string 이라고 써 있네요. 이것은 CSV 파일 안에 있는 한글을 R에서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에러입니다. 따라서 이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파일에 맞는 인코딩 정보를 read 언더바 Csb 함수를 실행할 때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CSV 파일 자체가 어떠한 인코딩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R에서는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어떤 파일이 어떠한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GAS 해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 함수의 이름이 GAS 언더바 인코딩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 내가 불러오고 싶은 파일을 이렇게 다운표로 사용해서 집어넣어주면 이 파일이 현재 어떠한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지를 예측을 해줍니다.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EUC-KR 이라고 하는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가 Confidence 1 즉 100%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코딩이 되어 있다고 뜨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ReadUnder바 CSB 함수를 사용하되 로케일 옵션에다가 인코딩 옵션을 같이 끼워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2021년 변수에다가 각 파일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넣을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얼마만큼의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2020년에는 7만 3,369 행 그리고 7열 그리고 2021년 정보에는 7만 2,751 행 똑같이 7열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림스 함수를 통해서 앞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개의 열은 다음과 같이 지역구분코드 행정구역 시도코드 학교급 구분코드 그리고 학년 사교육비 총비용 학생성별코드 가중값 칼럼을 가지고 있네요. 이것들은 저희가 아까 MDI 시스템에서 선택했던 항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두 개의 정보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뮤테이트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2020년에 있는 정보에다가 연도라고 하는 열을 하나 생성을 하되 그 값을 2020으로 채우는 코드가 바로 뮤테이트 코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데이터 C를 다시 한번 돌려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연도열이 하나 더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데이터에다가도 똑같이 연도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202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2021에 다시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마지막에 연도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다가 마지막에 연도열을 생성을 해서 2020과 2021이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놨으니 이 두 개를 이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보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 데이터죠. 바로 밑에다가 2021년을 쌓아달라고 하는 것이 bind rows가 되는 거고 얘를 edudf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다음과 같이 edudf에는 8개의 열 그리고 마지막에 연도정보가 잘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총 edudf에는 146,120 행 그리고 8열의 정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작업을 할 데이터를 다 만들어 봤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값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각 열에 해당하는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일 설계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분 코드 벡터를 유니크 에다가 한번 집어넣게 되면 유니크하게 나오는 값들이 어떤 값들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가 1,2,3,4 라고 하는 값들이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서울을 의미하고 2라고 하는 건 광역시 3은 중소도시 4은 읍면 지역을 의미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학교급 구분 코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 구분 코드도 유니크한 값은 1,2,3,4 이렇게 나오지만 이번에는 1,2,3,4 의미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를 의미한다는 것을 설계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통계청 자료에 나온 계산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교육비 총액 증감 시각화를 만들어 보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치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중값의 의미를 알아야지 됩니다. edu underbar df의 가중값 얘를 한번 보게 되면 각각의 표본들이 특정한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중값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면 표본이 모집단에서 뽑힐 확률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중치의 값만큼 내가 보고 있는 이 표본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edu df 첫 번째 나오는 표본값 즉 이 첫 번째 학생은 지역구분 코드는 1이니까 서울에 사는 학생이겠군요. 그리고 행정구역 시도 코드 역시도 11이 의미하는 게 서울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서울시에 사는 학생이고 학교급 구분 코드는 1번이므로 초등학생이네요. 학년은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총비용은 0원으로 되어 있고 성별은 남학생 그리고 가중값은 104.9 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본은 딱 한 명의 학생의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똑같은 성질을 가진 학생이 모집단에는 104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표본값이 사교육비 만약에 10만원이 되어 있고 10이라고 하는 가중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25만원을 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가중값이 50이다 라고 하면 두 개의 표본을 가지고 내가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10 더하기 25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본에 대응되는 값만 가지고 덥셈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중값이 이렇게 10과 50이라고 하는 의미는 10만원을 쓰는 학생이 모집단에는 10명 정도 있고 25만원을 쓰는 학생이 모집단에는 50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가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 곱하기 가중치 10을 해주고 그 다음에 25 곱하기 50을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50만원이라고 1350만원이라고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생각해서 계산하자.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듀데이터에 있는 학교급 구분 코드의 의미가 1번과 2번은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3, 4번이 일반과 특성학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3번과 4번을 같은 카테고리인 고등학교로 그냥 퉁쳐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사교육비 총액의 증감을 구분을 할 때 고등학교를 한 카테고리로 넣지 일반화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로 차별을 둬서 증감을 계산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mutate 함수를 써서 학교급 구분 코드를 다시 새롭게 코딩을 해줍니다. case when 함수는 if 함수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급 구분 코드의 값이 1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로 매칭을 해주고 학교급 구분 코드의 값이 2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이렇게 추루로 코딩을 해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로 매칭을 해줘라 라고 하는 뜻이 case when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코드를 한번 돌려보게 되면 학교급 구분 코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값 C라고 하는 열을 새로 생성을 할 건데 얘는 앞에서 처럼 사교육비 총 비용 곱하기 그에 대응하는 가중 값을 곱해서 조정값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맨 마지막에 조정값 열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싶은 건 현재 2020년과 2021년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 총 사교육비 얼마 인지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로 학교급 구분 코드와 연도를 그룹을 나누는 기준으로 세워 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총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이 총 비용은 조정값을 다 더해주는 것으로 그룹별 정보를 서머라이즈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단위가 조단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0에 8승으로 나눠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각각 학교급 구분 코드별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그리고 연도로는 2020년 2021년별로 총 사교육비가 얼만큼 나왔는지 조단위로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그룹이 학교급 구분 코드로 되어 있으니 마지막에 언그룹을 해줘서 인포 DF에 넣어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인포 DF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 언더바 DF에 있는 테이블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쉽게끔 연도 정보를 중심으로 칼럼에 2020년 과 2021년 을 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엑셀에서는 피벗 기능을 사용해서 바꿀 수 있는데 아래 서도 비슷한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피벗 와이더 라고 하는 함수 에요. 피벗 와이더 함수를 적용을 하면 어떤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 언더바 df2 에 들어 있는 정보를 한번 보면 이렇게 학교 구분 코드는 초중고 그리고 열의 제목이 2020년 2021년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즉 앞에 인포 언더바 df 정보가 피벗 와이더 함수를 거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위아래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줄여보면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 연도 정보가 가로로 넓게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도 정보에 있는 값들 2020 2021 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칼럼 이름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 채워져 있는 값이 어디에서 왔는지 봤더니 총 비용에 들어있는 이 값들로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포 언더바 df 에서 df2 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을 피벗 와이더 함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 id 콜즈는 나는 학교급 구분 코드는 그대로 둘 거야.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id 칼럼 을 학교급 구분 코드로 설정을 해주고 칼럼 이름을 잡아올 정보 가 있는 열을 연도 로 여기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채워놓을 숫자들이 있는 열인 총 비용 을 values from 옵션 에다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names glue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도 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가 칼럼 이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도 에 있는 정보 그리고 뒤쪽에 다가 2020년 2021년 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 넣어줘 의미가 바로 names glue 옵션 의 의미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ivot wider 을 통해서 info under df 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네요.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2020년 과 2021년 에 얼만큼 증감률 이 있는지 그 증감률 를 계산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총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 합친 토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개를 계산할 때 편리한 항목이 있는데 제니터라고 하는 패키지와 스케일즈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제니터라고 하는 패키지는 어도론 토탈 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고 스케일즈는 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제니터와 스케일즈 패키지를 일단 로딩을 칼럼 이름을 리네임 함수를 통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급 구분 코드를 학교 구분 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 구분 으로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어도론 토탈 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밑에다가 이렇게 토탈 행을 붙여 넣는 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9.35 라고 하는 이 값이 2020년에 해당이 되고 23.41 이라고 하는 숫자가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보도자료 보면 19.4조 원 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2020년에 해당이 되어 있는 19.35 의 반올림 값이죠. 19.4 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3.4조 원 은 23.4 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이 되는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계산된 증감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뮤테이트를 사용해서 증감률은 2021년 값에다가 2020년 으로 나눠주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주면 1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왜냐 2021년 에는 조금 더 큰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왼쪽에 있는 값으로 나누면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증감률 증감률에서 1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 형태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함수는 0.24 라고 하는 얘를 24% 라고 하는 것을 써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 함수를 통해서 뒤쪽에다가 증감률을 붙여준 다음에 info 언더밧 df2 값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21%가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숫자를 저희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는 38.3 그리고 중학교는 17.7% 고등학교 3%도 역시나 똑같이 계산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보도자료에 사용이 된 정보들을 모두 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mdis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사교육비 자료를 다운받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mdis 시스템에는 사교육비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표본조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오늘 배웠던 함수들을 다시 연습을 해보시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계산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통계청 자료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고마이 뵙죠.